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분이 저출산 관련된 그런 기사를 보고 악다구리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으면 아이들이 생애 90년 동안 이 악다구리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대물림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보다 몇 배로 증가하는 노년층 인구를 보면 더 절망적이고 하지만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에 솔솔 숨는 상태가 되기 전에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저 마음을 파고든 것은 악다구리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어제 제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베스트 다큐멘털이라는 그런 데서 만든 아르메니아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인국가입니다. 로마보다 먼저 했죠. 아르메니아를 서쪽으로는 터키가 여러분들 면하고 있고 또 아르메니아 위쪽으로는 조지안과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는 크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 최근에 또 땅을 뺏겼죠. 아제르바이잔 특히는 모두 다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고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 베스트 다큐멘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좋은 그런 다큐를 만들기 때문에 참 그래도 요즘에는 대단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궁금한 장소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구소련의 이제 생산기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제 빈곤선 이하에 사는 그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이제 산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 가지고 참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아르메니아 이렇게 하면 터키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의 많은 그런 식자층들이 다 이렇게 몰살당한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데 궁금해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게 되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 나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악다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비극적인 것은 아니죠 아마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아마 전 세계 가운데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위층이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꽤 괜찮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제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최소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고 생계에 대한 위험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력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악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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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비극적인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는 거죠 나라를 꽤 좋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자꾸 역주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피곤하긴 하지만 이제 오늘 저출산에 대한 통계가 다 발표가 됐네요 17개 시도에서 출산율이 0명대 0.100%라는 이야기죠 4년 사이에 하남 인구만큼 사라졌고 380조 원을 썼는데 출생하수가 45만에서 23만 정도로 반토막이 됐고 저출산위원회가 예산결정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못한다 아무리 출산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집행권을 주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너무나 국가 전체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은 출산과 관련해서는 전쟁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은 0.7명대니까 조금 나은데 이제 올해부터 2024년부터 0.6명대 합계출산율이니까 부부 2명이 0.6명을 낳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0.8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0.6호까지 내려간 거죠 2023년도는 0.6호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0.7 얼마 정도 되던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동해라든지 이런 데 그동안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지역들의 호텔들 펜션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1970년에 45만 신생아 수가 2023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4.53이 학계출산율을 이야기하네 0.72 정도까지 내려갔네요 연간 출생합수가 86만에서 23만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곽 지역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그런 동해 속초 경주 제주 이런 데 이제 그런 숙박업소들이 타격받는 것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출생률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86만에서 23만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국제 비교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일하게 영명대의 한국의 학계출산율입니다 우리하고 여러분들 이런 조건이 좀 비슷한 일본만 하더라도 1.30이거든요 학계출산율이 한국이 0.7인데 이제 올해 0.6 얼마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의 초등학교가 6175개인데 이 가운데 157개가 신입생이 없는 겁니다 신입생이 그러면 이제 157개는 몇 년 안에 이제 폐교를 해야겠죠 신입생이 없는 그런 학교들이 157개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는 너무나 뻔한데 이거를 고칠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한국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기는 문제마다 잘 해결해 왔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 같아요 출산 문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보음이 울린 지가 오래됐지만 예산만 다 뜯어먹을 생각을 하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이런 것이 전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하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인 거죠 그게 완전히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또 젊은 분들이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아는 거고 그게 아기를 더 안 낳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아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학회가 아마 열린 그런 학회 모임의 사진인데 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염금개혁 3대 개혁이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주거환경 그다음에 고용환경 이런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이런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들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영어교육 하나 제대로 시킬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사교육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거죠 개인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냥 아웃인 거죠 그렇게 이름부터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 만들어서 예산권 준다가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겁니다 수백 절 쏟아보도 다 이놈 저놈 다 떼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구조계획을 하려면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의 3대 개혁을 추진해서 구조계획을 꾀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 걸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내려면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들 숟가락을 들고 뭡니까 예산에 숟가락을 꽂고 그냥 공짜로 먹을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악다구리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한국은 비극적인 나라가 아니고 최소한 상위 5%에 속하는 나라인 거죠 나라를 참 잘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월은 흐르고 노폐물은 쌓여가고 개인의 인생사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을 못해 나가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2023년도에 합계출산율이 0.72명 올해는 0.6 얼마로 0.6명대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네요 여기 이제 중앙일보여름 사설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대목은 이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희망으로 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말미에 저출산은 한국 사회에 대한 우울한 성적표고 일자리와 노동환경 집값 등 거주의 안정성 보육과 교육까지 한국 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버겁다는 이야기다 그다음 대목이 아주 앞근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어떤 도전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정치권의 이름 관련된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거죠 선거가 여러분들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10번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재앙입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누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다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문제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완전히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렸구나 그런 상황에서 연금을 어떻게 개혁하고 노동을 어떻게 개혁하고 교육을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 낙담을 하는 거지 한국이 아주 어려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키키타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선거 조작만 봐도 희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선거 조작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 조작만 여러분들 문제 이 선거 조작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적 재앙을 이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그 부분에 여러분들 저는 초점을 그런데 선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연금을 어떻게 해결하고 교육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께서 무슨 의사정원을 확대한 것이 헌법적 책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냐 헌법적 책무라 도대체 뭐가 헌법적 책무인데 의사정원 선거 전에 확 2천 명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대분란을 일으킨 게 그게 어떻게 헌법적 책무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지금도 항상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도전과제가 주어지잖아 항상 건강상의 도전과제 재정상의 도전과제 그다음에 일적인 문제의 도전과제 그 도전과제를 항상 원인을 규명해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여러분 유기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반기하고 세금만 여러분들 그냥 먹는 세금충들이 우글우글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이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합계 출산율은 그 사이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입문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거 여름 결과까지 다 만드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나 참 딱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